그랜드 피날레 과연 와 저는 성나꺼 평창냉면님 파이브 먼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성급소탄식 급소라도 들었어야 하나 블리트 가도 되겠지 저거 보충이 이런 애들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흠 가르기 몇 장을 버려야 되나 넌이 되냐 7,14,13 밀고 어찌이면은 3장 버리면 되나? 안되나? 안되네 근데 저거 다음 턴에 운명 가르기가 잡히면 되는데 인생한방 아님? 와우 딱 100 오우야 곤충박 잼 엘리트를 갈까 아니면 가르기 강화 가르기 강화는 아직 안급하니까 엘리트를 가는게 낫겠다 이게 예즈를 알게 이제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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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즈를 사일런트한테 줬어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야 왓처 돼지 같은 놈 제가 다 들고 있어 포션 참기 아니다 여기서 그냥 포션 먹자 어 선견 선견 지명은 다음 턴 봐야 되니까 안 넣어도 되겠지 아닌가 안 넣어도 되겠지 어 어 흠 터레스팅 엘리트랑 상점 많은 곳 여기 상점 하나, 엘리트 하나, 둘, 셋, 넷, 상점 둘 디펙트 알파 디스크 뭐야 잠은 언제 자요 180딜 킹쓸 갓머니까지 미쳤네 근데 디펙트 알파 뿌리면 1박에서 죽지 않을까 뭐 죽으면 잠드지 잠은 죽어서 잔다 까아 신성 신성 천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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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주우스가 배가 되는 매직 천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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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도도 좋을 것 같은데. 기도는 근데 드루가 없지. 왜 왓처는 드루가 없죠? 기도 뽑기 전에 4평 먹는 게 먼저겠다. 기도 뽑기 전에 5평 appeals. 기도 뽑기 전에 5평이 남겨야 된다. 저거 나아가고 대체 휘갈김이 나 빼 먹어베 그깟 사일런트보드 그.. 왓츠가 더 대단원 잘 쓰는거 같은데 성나꺼 포션벨트 4평 다음 유물은 소주 드시겠다 다음 유물은 소주 드시겠다 다음 유물은 소주 드시겠다 5평법소 5평법소 테우스 X 마키나 X 8평법소 10평법소 6평법소 4평법소 무력 카드를 4장이나 뽑는 4평 마요 천신 헌신 천천신 오우 강력해 또갈김 연꽃 진짜 소주 나오네 소주 꺼져 소레기 소주 렐리트 셋 오우 강력해 어? 아이씨 화상 못 봤다 아이씨 화상 못 봤다 수고 뭐지 수고 운명 가르기가 왓츠 카드여서 그렇지 저거 왓츠 카드 아니었으면은 저것도 사기였을텐데 도적 뭐야 뭐야 버그다 버그 똥캠 나갔다 나갔다 들어와도 똑같나 뭐야 아까 아까 그 상도 못 봤어 호난불이랑 호난불이랑 대단원이랑 까치 쓰면 더 쓰기 편한다 더 쓰기 편한다 평가빨 더 쓰기 편한 더 쓰기 편한 더 쓰기 편한 왓츠 수비 마요 말고 진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엑 다시 꺼져요 저주인형 저주인형 트즈리군 1힐 아니었나 방금 lovely 호낼 Marcella 저 decrease 2개 존 존엄 존좀 존 п four 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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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대하면 안되나? 아 존대 다음에 존이 안 되는구나 존존존존존존존존 4평을 줘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존... 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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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복하면 되나? 존복 존복 하면은 코스트가... 안되지? 엘루스 심장 크러드 특혜 아니야. 육체수양을 들고 가야들아 산턱 가르기 울파 깨심 신속 대단원 맛딜을 하면 될랑가 될랑가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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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은 천하무적 있으니까 천하 무조 순 무 수앤무 포션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되겠다 아이스크림 손절 손절은 별도 만들 것 같고 영혼방패 아무래도 강화 못 할 것 같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손절은 손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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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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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처는 대단원을 쓸 수 있을까? 그 결과는 매우 잘 쓴다. 아주 엄청 기가 맥히게 잘 쓴다. 감사합니다. 사일보다 잘 쓴다.